노래나 해볼까요? 이히리베디소위드 미키박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박스님입니다 뭐래?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2019년 11월 고2 모의고사 32번입니다 오... 중요한거 많네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하나하나씩 밑줄 친 부분들 잘 보시구요 또 요거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엑셀 이런것들 잘 눈여겨보시구요 잘 적어주세요 그러면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 적중률 좋습니다 자 제가 잘 찍찍찍찍찍찍 찍어드릴테니까 잘 찍찍찍찍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뭐치 볼게요 뭐치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매니오브 쓰면 안되겠죠? 매니엑스 예 보아니까 가짜 뉴스들의 엄청난 확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셀 수 없으니까 엥? 설마? 뉴스를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니? 아웃!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으니 뭐치입니다 그 다음요 주어가 당연히 셀 수 없으니 단수? 따라서 occurs 이렇게 나오죠 occurs도 occur x 되겠습니다 자 됐죠? 간단합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 found that 보이죠? found 앞에 콤마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찾아볼깡 여기 있구나 바로 2016 study study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콤마가 나왔죠? 그러면 콤마 콤마 날려 자 그러면 동사가 found 보입니다 어 보통 이제 그 동사는 콤마 뒤에서는 ing를 제일 많이 붙여놓는 어 형태를 쓰기 때문에 finding x 됐습니다 그 다음 find 발견하다 발견했다 뭐뭣 을 여러분 을 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 류 따라서 명사 절 접속사 됐입니다 접속사 됐 어떤가요? 뒤에는 완전 문 완전 문은 주어 동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있나 확인합니다 59% of the news 여기까지 주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확인하는데요 shared가 동사인가 보겠습니다 shared가 동사면 공유했다 이렇게 들어갈 터인데 지금 뉴스의 59% 가 공유했다 오오오오오오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분사 pp pp는 동사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wasn't ready 여기 별 그렇습니다 아하 나오죠 그러니까 뉴스의 59% 가 읽혀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의 59%니까 읽혀지는 수동태까지 확인합니다 됐죠? wasn't ready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found 는 일단 finding 조심하라고 했죠? finding x 까지 말씀드렸고요 접속사 됐이니만큼 자 이 됐을 what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what 뒤에는 불완전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불완전문은 주, 목, 부 중에 하나 빠진 거죠 자 반면에 접속사 됐은 뒤에 완전 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뉴스 59% 가 읽혀지지 않았다 처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 문 따라서 wasn't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are도 잠깐 볼까요? share가 무슨 뜻? 공, 유, 하, 다 그런데 가만히 뭐하니까 지금 뉴스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겠죠? 공, 유, 된, 뉴스 아 그렇습니다 됐죠? 공유된 링크로부터 나온 뉴스 이렇게 되겠는데 아 그거 보니까 공유된 링크 쪽이 더 맞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링크건 뉴스건 간에 전부 다 공유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SNS에 공유된 그죠? 링크 링크로부터 나온 그런 그 자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이요 그 다음 인터뷰잉 보겠습니다 인터뷰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호기심을 호기심을 갖다가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이럴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ing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느낌을 주는 입니다 주는 그러니까 호기심을 주는 헤드라인이나 사진 그렇죠? 헤드라인이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주죠?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호기심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intriguing이니까 intrigued x 됐고요 다음 another 보이시죠? another는 단수입니다 따라서 another website 라고 써야지 another website 라고 쓰면 그러면 바로 out 됐죠? 그래서 another website 입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another를 이제 그 다른 걸로 뭐로 바꾸냐면요 other라고 바꿔놓습니다 근데 other라고 바꾸잖아요? 그럼 보통 other는 뒤에 복수가 나와서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out 됐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other 웹사이트를 다르게 이렇게 또 another 웹사이트를 the other 웹사이트 이렇게 바꿔쓰기도 합니다 out 왜 그러냐면 the other가 있죠 the other는 맨 마지막 하나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the other 웹사이트가 맞다면 웹사이트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another 웹사이트가 맞습니다 됐죠? and then click 오우 클릭 볼게요 클릭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 and then 있죠? 이거 and 가만 보십니까? 병렬 병렬은 명사 and 명사 그죠? 구 and 구 절 and 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nd 가 과연 무엇을 나요를 했냐 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웹사이트와 클릭 아니지요 그래서 자 클릭하다니까 바로 동사 자리 앞에 오는 자리 바로 C 자리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본다 그런 다음에 클릭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클릭 앞에 동사의 형태 중에서 지금 C도 있지만 ing 와우와우와우 그러면 클릭을 클릭잉 이라고 쓰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은 앞에 C의 자리라는 거 확인 됐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 볼까요? 클릭잉 볼까요? 클릭잉하게 되면 클릭이라는 것이 자 클릭하다 그런데 without 나왔죠 without 시품사가 뭘까?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 따라서 전치사 뒤에 동사옵니까? 그러면 동명사로 쓰셔야 돼요 아 지금 그냥 외우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클릭잉이 이렇게 나왔었죠 됐습니다 클릭잉 through 보겠습니다 through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 전체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뜻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클릭해보지 않고요 그죠? to the full article 나왔었죠 전체 기사까지 그러니까 전체 기사 끝까지 쫙 해서 다 클릭해서 내려보지 않고서 그냥 일부만 보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through2가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through는 부사 그리고 to는 전체사 알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네요 자 sharing 보이죠? 그죠? 음 자 지금 ing가 보이면 항상 ing냐 pp냐 확인 share라는 단어는 수 공유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죠? 아 그런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거죠 뭐예요? 가짜 소식들을 그죠? 만약에 shared라고 쓰게 되면요 공유된 가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해지죠 내용이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짜 뉴스를 다음 2스탑 보이죠? 2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언과 확인하겠습니다 2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임은 주어일 터인데 근데 2스탑부터 뉴스까지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명사적 용법의 2가 아니라 바로 부사적 용법의 2가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그렇죠? 뭣을 가짜 뉴스의 확산을 까지 됐죠? 따라서 멈하기 위해서의 2부정사였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부사적 용법의 그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사실 부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스탑부터 뉴스까지는 부사니까 빼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빼면 나머지 문장은 완전 문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무슨 문? 명령문 그렇습니다 명령문이니까 바로 뭐뭐해라 라는 동사 원형부터 시작했죠 근데 read 앞에 컴마가 있죠 컴마가 하면 ing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eading 이라고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reading x 됐죠? 다음요 respect 존경해라 그죠? 무슨 문? 명령문 똑같습니다 읽어라 명령문 똑같죠? 그렇죠 그 동사 원형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걸 보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 what으로 넘어갑니다 what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뜻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것 이렇게요 아 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은요 바로 무엇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또 것 이렇게 가죠 근데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의문 대명사 음 대명사니까 자 바로 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어목보 그렇습니다 주어목적을 자리에 올 수 있죠 무슨 하게 되면 이건 의문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아 아 그러니까 what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의문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야 돈 갚어 엥 무슨 돈 무슨 돈 영어로 어떻게 하죠 무슨 돈 예 what money 그렇죠 what money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돈 어허 이렇게 what information 어 무슨 정보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바로 의문형용사 what이었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s which 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on close inspection 있죠 아 이거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 이게 이제 그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그냥 뭐 그냥 뭐 어 상세한 조사에 뭐 이렇게 해석할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 원래 여러분 온 다음에 이렇게 ing 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얘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an as를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 다음에 명사가 나와도 이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자세한 관찰 하자마자니까 아하 상세히 관찰 하자마자 그 소리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요 까만 블락친 부분을 요렇게 고쳐보자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렇게 변형되어서 출제되는 학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습니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인스펙팅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아 아 ing니까요 인스펙트라는 동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온 인스펙팅 그 다음에 인스펙트가 조사하다 검사하다 뭐뭇 을 을이니까 잇을 쓰셔야죠 선생님 근데 왜 잇을 써야 돼요 앞에 나와있는 information이죠 정보니까 단수니까 잇을 받은 거죠 아 그 다음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잇 그 다음에 어떻게 어 상세히 그러니까 closely 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unclosed inspection 이라는 것만 보시면 안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하네요 그죠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뀌었을 때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살짝 치울게요 갑니다 다시요 당신은 발견할지는 모릅니다 뭐뭇 을 근데 을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컴마가 오면 안되죠 컴마컴마 날리고 아 그래서 을 자리가 바로 요 대절입니다 아 따라서 접속사 대신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됐을 앞에 컴마 있다고 컴마 위치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위치 액셀 안되죠 그죠 아 이 됐은 접속사 됐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됐이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게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원전문 원전문은 조어동사 그래서 주어가 an article 됐죠 주어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네요 오호 그러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겠군요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는 an article 제가 살짝만 표시해보겠습니다 빨간걸로 주어 그 다음에 자 동사가 나와야되는데 관계사가 나왔죠 여러분 주어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면 뒤로 동사가 두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번째 word 나 건너뛰고 두번째 is 별 오 이거 중요하네요 따라서 지금 you부터 share 까지가 관계사철 앞에 있는 article을 꾸며주는거죠 기사는 자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 것을 놓치지 마세요 기사는 어떤 기사 당신이 공유하려고 했던 기사는 그죠 는 분명히 사기성이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is를 to be 이런식으로 어 준동사로 이렇게 위장을 해놨습니다 to be 이렇게 쓰면 x 혹은 뭐 be 이렇게 써도 x 되겠습니다 아우 안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 정말 조심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 x 다음 볼게요 근데 obviously는 분명히 보아니까 fraudulent 자체가 사기성의 속임수의 라는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니 부사가 되겠죠 따라서 obvious x 되죠 다음 볼게요 콤마 대시도 나왔네요 아하 or 대시도 나왔군요 아 병렬입니다 대쩔 의 병렬 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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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r 대쩔 이렇게 된거죠 아하 등이 접속사 or의 경우에는 a b or c 이런식으로 가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대쩔이 계속 계속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대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 간첩이 섞여 있네요 그죠 여러분 왓 볼까요 왓 되는 불안전문이 오죠 불안전문이니까 자 주 목 보호 중에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the headline promises 헤드라인 머릿기사가 promises 약속합니다 보면 을 그죠 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바로 불안전문이 되겠죠 따라서 왓이 맞습니다 왓을 보통 that으로 제일 많이 바꿔서 출제하니까 that x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해보시니까 와 굉장히 또 어법상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30번 31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상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 있을 때에 어 제일 기본적으로 완벽한 어법 구조 파악하시고요 형태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은 아무데서나 내는게 아니죠 중요한 어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를 갖다가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신다면 분명히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미끼미끼미끼빵 미끼빵 미끼빵스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